호나, 나 엄청 잘 걷는다? 마들 워킹? 고마워, 호나. 뭐가? 내가 대학 합격한 거 다 너 덕분이잖아. 호나. 내가...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가 널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그러니까... 신설이. 응.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기억할 수 있겠어? 응. 아멘. 여리. 여리. 어우... psychological. 한글자막 by 한효정